도깨비와의 방귀 시합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기도 하고 봄나무를 캐어 멀건족을 끓여 먹으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봄날 내내 허기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부황이 든 것입니다. 부황이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은 근심에 쌓여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꽁보리밥만 먹어 이 집 저 집에서 힘없이 끼어대는 아이들 방귀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송영감 댁에서는 남들과는 달리 힘있고 커다란 방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뀌는 방귀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방귀를 얼마나 힘차게 뀌는지 한밤중에 자던 아이들이 깨어나 올 정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가까운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선반에 얹어놓았던 항아리가 떨어져 깨지거나 부엌 찬장에 기름병이 깨지면 송영감 댁으로 몰려와 깨어진 항아리나 기름병 값을 받아갔습니다. 송영감 댁 새 며느리는 부끄럽고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귀를 뀌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참으면 방귀가 더 잘 나오고 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몇 집에서는 잠자던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울었습니다. 또 항아리가 선반에서 떨어져 깨어지고 부엌 찬장에 그릇들이 깨져 마을이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웠지요. 이 소문은 도깨비들이 사는 설봉산까지 퍼졌습니다. 왕뿔 도깨비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방귀하면 우리 도깨비들이 아니여? 도깨비들 가운데 대장인 왕뿔 도깨비는 설봉산 도깨비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아랫마을 대장장이 송영감의 며느리가 우렁찬 방귀를 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자신만만한 우리 방귀를 송영감의 며느리에게 빼앗길 수 없어. 송영감의 새 며느리에게 대적할 만한 방귀 선수를 뽑아 정식으로 도전을 해보려는데 어떨까? 왕뿔 도깨비의 연설은 다른 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좋습니다. 도깨비가 사람들한테 져서야 되겠습니까? 도깨비들은 모두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도깨비들의 시합은 보름달이 떠오른 날 시내가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느라 설봉산 도깨비들은 바빴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보리밭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는가 하면 물을 씹는다, 엿기름을 먹는다, 방귀끼기 대회 준비에 떠들썩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방귀끼기 대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할수록 방귀는 크게 낀다. 도깨비들은 뱃속에서 소리가 나도 몸을 뒤틀며 행여나 조금이라도 방귀가 새어 나갈까봐 걸음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드디어 방귀끼기 대회에 나가는 도깨비 선수를 뽑는 저녁이 되었어요. 얼굴을 찡그린 도깨비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왕뿔도깨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준비 단단히 했겠지? 네. 도깨비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힘을 주어 말하다가 방귀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좋다. 한 줄로 서서 시작해보자. 먼저 방골돋개비. 네. 어서 끼워봐. 새말도깨비. 네. 왕뿔도깨비가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도깨비들은 온 힘을 기울여 참아왔던 방귀를 뀌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동안 냄새가 지독해 모두들 코를 꽉 막고 있었지요. 왕뿔도깨비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도깨비. 네. 에이 너도 틀렸어. 이 정도로는 송영감댁 새댁을 이길 수 없어. 잘하던 일을 왜 이리 못하지? 그러면 대장님께서 끼워보시죠. 절구꽁이 도깨비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왕뿔도깨비는 산 너머 떠오른 달을 보며 가슴을 폈습니다. 쉼호흡을 하고 서서히 손에 힘을 주었지요. 방귀를 힘차게 뀌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힘찬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 소리인지 온 산이 들썩였습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큰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깨어나 울고 선방과 찬장 항아리는 모두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송영감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간 집들이 다 무너져버리겠소. 숨어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방귀는 제가 낀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불어온 바람에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으악 먹은 게 다 올라오네. 사람들은 코를 막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냄새를 따라가 보자고.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언덕 하나를 넘고 언덕 두 개를 넘자 냄새가 설봉산에서 흘러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시락 소리와 함께 더벅머리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봐 아랫마을 사람들 우리가 전할 말이 있어. 송영갑 내 며느리에게 우리 대장님과 방귀 뀌기 시합을 하자고 전해줘. 방귀 뀌기 시합? 우리 대장님이 이기면 마을에서는 메밀묵을 새함지 쏘기로 하고 대장님이 만약에 지게 되면 새함지만큼 돈을 주겠어. 시합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장인 왕뿔도깨비는 일주일 내내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또 밥을 먹고는 꼭 물을 한 보리씩 날로 먹었지요. 행여나 방귀가 셀까 봐 조심스런 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랫마을 송영감댕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힘차고 우렁찬 방귀 한 방을 꿰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시합은 개울 옆 뚝방에서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왼쪽 뚝방에, 마을 사람들은 오른쪽 뚝방에 모였습니다. 공평한 심사를 위해 두 명의 선수는 냇가 가운데 옷을 걷고 섰습니다. 준비, 시작! 힘차고 우렁찬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어요. 이겼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송영감댕 며느리가 이긴 것입니다. 송영감댕 며느리의 반대편에 서 있던 도깨비들이 며느리가 낀 방귀에 모두 날라갔기 때문입니다. 도깨비들은 며느리 방귀에 십리쯤 공중에 둥둥 떠서 날아가 버리고 도깨비들이 서 있던 뚝방은 무너져 개울물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왕뿔도깨비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있는 뚝방은 아주 멀쩡했지요. 냄새가 지독해 마을 사람들은 코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뿔도깨비는 쓸쓸하게 돌아섰어요. 다음날 도깨비들은 하는 수 없이 새함지의 돈을 송영감댕에 주었습니다. 무너진 뚝방도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 새함지는 마을 사람들의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기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 가끔 항아리가 깨지거나 석가래가 주저앉아도 송영감댕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방귀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은 아이들은 방귀 소리에 밤에 깨어나도 울지 않았답니다. 검둥개 이야기 옛날 옛날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서 서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곳에 당수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을 당수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수나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이들에게는 태어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집 올 때 검둥개 한 마리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검둥개는 이름이 수리였어요. 털빛이 검고 몸집이 송아지만 했습니다. 영리한 데다가 주인을 잘 따라서 젊은 부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집 안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거나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고양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는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쫓거나 뒷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주인의 화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고양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안되겠어. 저놈의 고양이를 죽여야지. 그러자 아내는 손을 내자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저한테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식구예요. 아내는 수리뿐 아니라 고양이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반대하고 나섰지요.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 돌아온 부부는 저녁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어놓은 밥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어요. 고양이가 또 가져다 먹은 것입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남편은 마당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안고 집 뒤에 있는 당수나무로 갔어요. 그는 고양이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나뭇가지에 묶인 고양이는 미친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당수나무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고양이를 죽일 셈이에요? 그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일에 참견하지 마. 남편은 분노의 눈길로 고양이를 놀아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여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양이는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고양이 시체를 뒷산에 가져가 태웠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살펴본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왼쪽 다리에. 갑자기 왜 그래? 눈을 비비고 아기를 들여다보던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기의 왼쪽 다리에 고양이 털이 도다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고양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고양이가 한을 품고 죽으면 복수를 한다더니 젊은 부부는 두려워졌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어요. 그 뒤 두 사람은 아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먹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연불 소리가 나더니 낯선 스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길손이오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가자 스님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양이에게 앙갚음을 당하고 있구만 얼마 살지 못하겠어. 남편은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걸 보니 보통분이 아니시군요. 스님, 아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검둥개 한 마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라면 이 집에 닥친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밤까지 검둥개를 잘 먹이십시오. 힘을 써야 하니까 삶은 닭을 수백 마리쯤 먹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자 부부는 장터에 가서 닭을 수백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커다란 솥에 삶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닭이 삶아지는 대로 수리에게 주었습니다. 수리는 수백 마리의 닭을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리가 혼자 마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밤을 꼬박 밝힐 생각이었어요.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수리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불덩어리가 마당 저편에서 굴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불덩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양이 형상이 되었어요.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고양이였습니다. 불덩어리는 엄청나게 커져서 집채만 해졌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집을 향해 굴러와 집에 불길이 번졌지요. 부부는 방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야 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불덩어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불덩어리를 향해 짖다가 불덩어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불덩어리의 목덜미를 물어 뜯었지요. 수리와 불덩어리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웠습니다. 수리의 몸에도 불이 붙어 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 밖으로 나와 불타는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외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방 안에 아기를 두고 나왔어요. 뭐라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이 저렇게 타고 있으니 아기를 구할 방법이 없네.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리와 불덩어리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리의 날카로운 공격에 불덩어리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수리는 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리는 불길을 해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그 아기를 입에 물고 집 뒤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당수나무가 서 있었어요. 수리는 당수나무 옆에 아기를 내려놓고 아기 곁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집어삼키던 불길은 곧 꺼져버렸어요. 여보, 당수나무 밑에 아기가 있어요. 수리가 구해주었나 봐요. 집 뒤편으로 돌아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기는 불길에 휩싸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멀쩡했어요. 엄마, 아빠를 보자 방실방실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고양이 귀신인 불덩어리와 싸우고 아기까지 구하고는 저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수리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리가 없었다면 아기를 잃고 고양이 귀신에게 보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부부는 수리를 당수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왼쪽 다리에 도단하 있던 고양이 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어요. 당수나무는 밑에 수리가 묻혔다고 수리당수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리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수리의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당수나무 집 아기를 살렸듯이 우리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아기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수리의 무덤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는 커다란 돌탑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수리당수나무를 찾아 정성껏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구한 여자 옛날에 최씨 성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18살 때 남편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최씨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을 맹세했지요. 방 아래를 찍고 물을 길러주고 받은 품삭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간혹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음식을 좌우에 늘어놓고 시아버지께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쪽은 김치이고 그 위는 생선이니 제가 나가더라도 시장하면 여기 차려놓은 음식을 더듬어 잡수세요. 이처럼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함으로 이웃 사람들이 모두 최씨의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최씨의 친정부모는 딸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자식마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딸을 억지로라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이렇게 속이고 딸을 불러오게 했지요.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 소식을 접한 최씨는 이웃 사람에게 시아버지의 밥을 챙겨달라고 정성스럽게 부탁한 뒤 밥비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위중하다는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최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네 나이가 스무 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면서 의지할 자식조차 없이 청춘에 보낼 생각을 하면 내 간장이 다 녹는 듯 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신랑감을 구해놓았다. 내일 혼례를 치르도록 했으니 부디 임 어미의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최씨는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의 부모는 몹시 기뻐했지요. 최씨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의 거리는 80리 정도 되었는데 20리쯤 걸어가자 발이 부릇 터서 더 이상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첫 번째 고개에 이르니 커다란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어서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시댁에 갈 생각에 최씨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너는 영엄한 동물이니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네가 무섭지 않다. 나를 해치려거든 어서 빨리 나를 물어라. 최씨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자 호랑이는 여러 번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 앉더니 이윽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씨는 호랑이를 보고 말했어요. 연약한 여자가 깊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듯하구나 내가 네 등에 엎여도 되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최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 목을 껴안았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눈 감착할 사이에 시댁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최씨는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나를 업고 달리느라 피곤하고 배가 고플 텐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염소 한 마리를 줄 테니 물고 가도록 해라. 최씨는 곧 염소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염소를 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며칠 뒤 이웃 사람들이 말을 전했습니다. 웬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려 병력 같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네. 어찌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굶주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최씨는 그 말을 듣고 혹시나 그날 밤 자신을 태워준 호랑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는 바로 그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그 호랑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최씨가 앞으로 나서며 호랑이를 불렀어요. 네가 며칠 전 밤에 나를 태워준 그 호랑이니?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씨는 호랑이를 구해주기 위해 이웃 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 호랑이는 비록 사나운 짐승이지만 제게는 어진 짐승입니다. 만일 저를 위해 호랑이를 놓아주신다면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땅히 그 값을 쳐서 마을에 드리겠습니다. 최씨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마음이 아름다우니 효부의 부탁을 우리가 어찌 안 들어주겠는가 다만 호랑이를 놓아주었다가 혹시 사람이 다칠까봐 염려스럽네. 최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 호랑이를 함정에서 내보낼 테니 다른 분들은 멀리 피해 계십시오. 사람들은 최씨의 부탁을 모두 허락하고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최씨는 함정 안에 긴 나무 몇 개를 받쳐 호랑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풀려난 호랑이는 최씨의 옷을 물어당기며 참아 놓지 못하는 듯 하다가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최씨의 효성이 호랑이를 감동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말하는 개 옛날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목년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른 봄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 있다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내외는 깜짝 놀라 서로 마주 보았어요. 이 소리는 강아지 울음소리 아니요? 웬 강아지일까요? 산속에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털이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반갑다는 듯 멍멍 짖었어요. 늑대 새끼는 아니고 강아지가 틀림없는데 누가 산에 데려왔다가 잃어버렸나? 아주 귀여운데요.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옳아, 길을 잃은 게로구나. 산속을 혼자 돌아다니면 그늘 난단다. 산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살거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우리하고 같이 살자.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마치 대답이나 하듯이 멍멍 한 번 짖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등을 혀로 핥았어요. 이 녀석 보구려, 말귀를 알아듣는구려. 영리한 강아지예요. 산신령님이 우리가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걸 보시고 자식 대신 보내주셨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잘 된 일이요. 우리가 이놈을 잘 키워봅시다. 그럽시다, 영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눈길로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아지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는 의젓한 어미개가 되어 혼자서 산토끼 사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다투어 피는 봄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짓고 살인문을 나서며 마당에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너도 같이 가자. 내가 나무를 베는 동안 너는 도끼 사냥을 하거라.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껑충거리며 앞장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슬픈 눈길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니, 왜 따라 나서지 않니? 어디 아프니?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내려다보며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렁이가 사람처럼 말을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가 말을 하다니. 할멈, 이리 나와보구려.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들어보구려. 누렁이가 말을 하오. 누렁이가 말을 한다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늘 따뜻한 밥을 주셨지요. 누렁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누렁이가 말을 하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렁이가 다시 말을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원래 동해바다 용왕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죄를 짓고 강아지로 변해 용궁에서 쫓겨났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다행히 두 분께서 저를 거두어주시어 탈없이 3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나뵐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누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람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궁을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렁이가 떠난 뒤 한동안 전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허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공주님을 돌봐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할아버지를 용궁으로 꼭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군요. 하지만 나는 헤엄에 서투른데 어떻게 용궁까지 헤엄쳐갈 수 있겠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용궁까지 편히 모셔다드리지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순식간에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용왕과 공주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며칠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두고 온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용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용왕님 그만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자 용왕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한 달만 푹 쉬었다 가시면 좋으련만. 할머니가 기다리신다니 저도 더는 붙잡을 수가 없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송별회를 하도록 하지요. 할아버지는 공주한테도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송별회를 마치면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 하실 겁니다. 창고로 데려가서 무슨 보물이든 골라가지라고 하면 해인이란 도장을 고르십시오. 해인은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흰 종이에 소원을 적고 해인 도장을 세 번 찍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지요. 그날 저녁 용왕은 할아버지를 위해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창고에는 금은, 옥, 진주 등 온갖 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용왕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골라가지시지요. 할아버지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물 중에서 쇳조각 같은 것이 눈에 띄었지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해인을! 용왕은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보물은 마다하고 해인을 고르시다니 역시 진귀한 보물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해인을 가져가세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해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용궁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얻어왔어요. 흰 종이에 소원을 적고 이 도장을 세 번 찍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오. 할아버지는 흰 종이에 기와집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초가집이 의리의리한 기와집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해인 덕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자 흰 종이에 절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절로 변했지요. 이 절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기 전에 해인을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임금이 만든 운명 성종은 때때로 백성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몇 명의 시종들만 데리고 밤에 몰래 행차하고는 했습니다. 흰눈이 달빛에 비치는 어느 밤 평복을 한 성종 일행은 남산 아래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사방이 고요했어요. 그런데 상기슬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책을 읽고 있을까 저 집에 들어가 보자 성종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을 읽고 있던 주인이 놀라면서 손님을 자리에 앉게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위시기에 이 깊은 밤에 저희 집을 찾았습니까?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각에 불쑥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인장께서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주인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역경입니다. 성종이 주인에게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질문해 보았더니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성종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큰 선비이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인장께서는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직도 과거 공부를 합니까? 운이 닿지 않아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써놓은 글이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부끄럽습니다. 성종은 주인이 가져온 글을 읽어보았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명작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어본 성종은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실력과 재주를 갖추고도 과거에 낙방했다면 이것은 필시 시험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운수가 없는 것이지 어찌 시험관의 잘못이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은 주인의 글 중에서 한 편의 제목과 내용을 외운 뒤에 말했습니다. 모레 별과가 열린다는데 혹 듣지 못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임금께서 명령을 내렸다니 시험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을 나온 성종은 따르는 시종을 시켜 쌀 두말과 고기 열끈을 문 밖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성종은 대궐로 돌아와 곧바로 별과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과거 날이 되자 성종은 지난밤 오두막집에 선비가 쓴 글 중에서 미리 외워둔 제목을 뽑아 내걸게 하고 그 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시험관이 와서 답안지들을 바쳤어요. 성종의 생각대로 그 선비의 글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글이로다. 성종은 그 선비의 글을 칭찬하고 시험관에게 장원으로 뽑도록 명령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성종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원 급제자는 성종이 지난밤 만났던 늙은 선비가 아니라 어떤 젊은 선비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성종은 젊은 선비에게 물었지요. 네가 이 글을 지었느냐. 젊은 선비는 사실대로 아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내어주신 시험 제목이 소신의 스승이 지은 글의 제목과 같아서 이를 써서 올린 것이옵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스승은 어찌해 과거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신의 스승이 그제 쌀밥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체해서 꼼짝도 할 수 없어 소신이 대신 스승의 글을 가슴에 품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성종은 그의 말을 한참 듣고 혼자서 속으로 단식했습니다. 굶주린 배에 쌀밥과 고기를 보식해 급체가 났구나. 내가 놓고 온 쌀과 고기 탓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 스승도 그 제자도 내가 만든 운명이다. 젊은 선비는 스승을 잘 모신 덕으로 벼슬을 했고 늙은 선비는 그 병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도깨비 똥 옛날에 돌쇠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돌쇠는 장에 가서 부인과 아이를 신발이라도 사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돌쇠는 팥이며 콩이며 녹두며 말려두었던 나물들을 보퉁이에 싸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농사 지은 것을 팔아 신발을 산 돌쇠는 장 구경을 하다가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얼큰하게 취해 기분이 좋아진 돌쇠가 남은 돈 3냥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몇 걸음 가면 저벅저벅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 따라오던 발걸음 소리도 뚝 그치는 거예요. 대체 내 뒤를 따라오는 자가 누구냐? 돌쇠는 고함을 질렀지요. 형님 저예요. 건넌마을에 사는 차돌이에요. 그러자 키가 장대같이 큰 사내가 성큼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사내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았어요. 차돌이라고? 예, 아마도 형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 형님을 잘 압니다. 장대처럼 큰 청년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 잘 알아? 형님 전 지금 급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세냥만 구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밤에 삼십냥을 갚겠습니다. 차돌이란 청년은 굽실거리며 사정을 냈습니다. 돌쇠는 삼십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세냥을 구워주면 삼십냥을 갚는다고? 예, 내일 밤에 꼭 갚겠습니다. 돌쇠는 삼십냥을 받을 욕심에 세냥을 얼른 차돌이에게 구워주었지요. 차돌이라는 청년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휘적휘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돌이의 뒷모습을 지켜본 돌쇠는 내가 속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다리는 길다란 작대기 같은 게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끼지 말고 술이나 실컷 마실걸. 돌쇠는 이렇게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밤이었어요. 형님,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돌쇠가 뒤를 돌아보니 어제 보았던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차돌입니다. 삼십냥 가져왔어요. 도깨비는 삼십냥을 퇴마루에 내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횡재했구나. 도깨비는 약속을 잘 지킨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네. 돌쇠는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또 도깨비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왕촌님이 구워간 삼십냥을 가져왔소. 이번에는 다른 도깨비가 와서는 또 삼십냥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하다. 돌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깨비가 뭘 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 두어라. 도깨비는 말 많은 걸 싫어한다. 그리고 도깨비는 고지곳대로 알아듣는다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도깨비들은 매일 밤 돈 삼십냥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3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받았으니 돌쇠는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돌쇠는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돌쇠의 부인만 집에 있었지요. 형님 돈 받으세요. 그날도 어김없이 도깨비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에이 귀특도 하지 도깨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가져온단 말이야. 돌쇠의 부인은 퇴마루 위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면 벌써 왕초가 돈을 다 갚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밖으로 나가던 도깨비가 도깨비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되돌아온 것입니다. 형님 돈을 내놔라 벌써 다 갚았잖아. 도깨비는 앙상한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돌쇠 부인은 무서워서 얼른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도깨비가 와서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꿔준 돈을 넣어서 달란 말이야. 안 주면 집에다 불을 지를 거야. 도깨비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매일같이 3냥씩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돌쇠의 살림살이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정말로 큰일 났구나. 도깨비 살림살이란 일어날 때는 불같이 일어나고 망할 때는 밑빠진 항아리 물 빠지는 것 같다더니 어쩜 그렇게 잘 맞는단 말인가. 돌쇠가 몹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또 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돈 내놔라. 돈 없다 이놈들아. 이제 남은 거라곤 논 다섯마지기 뿐이다. 돌쇠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알았다. 내 논에 가서 심어놓은 모를 모두 뽑아버릴 테니 두고 봐라. 도깨비들은 밤새 돌쇠의 논에 가서 모를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걸렸구나. 앞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담. 그때 돌쇠의 머릿속에 어릴 때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도깨비들은 고지곳대로 알아듣는다고 했지. 돌쇠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여기저기 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해라. 모를 잘못 심어 뽑으려 했는데 이렇게 뽑아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러니 내 메밀목으로 대접을 해야지. 아니 이게 뭐야. 돌쇠가 오히려 좋아하잖아. 에이 잘못 뽑았구나. 도깨비들은 돌쇠의 말을 다 듣고 밤새 모를 논에 다시 심어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돌쇠는 논에 나가 좋아서 웃으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논에는 더러운 똥이 하나도 없으니 농사가 아주 잘 되겠네. 논뚝 밑에서 돌쇠의 말을 엿들은 도깨비는 낄낄 웃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도깨비들은 돌쇠의 논 여기저기에 퍼질러 앉아서 똥을 누웠답니다. 더러운 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쇠가 속상해할 거라는 생각에 왕초도깨비부터 아기 도깨비까지 모두 몰려와 궁동이를 까고 똥을 누웠지요. 네 똥은 왜 이렇게 가늘어. 네 똥은 너 닮아서 시커먼 게 아주 금지막하구나. 도깨비들은 논에다 똥을 퍼질러 놓아 이제 돌쇠는 폭삭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희희덕거리며 끙끙 엉덩이에 힘을 주었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본 돌쇠는 빙글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올 농사는 풍년이겠구나. 도깨비들이 저렇게 걸음을 많이 주었으니. 하지만 똥이 농사의 훌륭한 걸음이 된다는 걸 모른 도깨비들은 실컷 똥을 싸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좋아하며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바리공덕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바닷가에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바리공덕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리공덕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라 저게 뭐지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낚싯대로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오 이건 아주 훌륭한 옥함이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왜 바다 위에 떠 있을까. 할아버지는 옥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덜덜 떨며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할멈 어서 나와보 우리를 불쌍히 여긴 용왕님이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보내주셨구려. 바리공덕 할머니가 뛰어나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아기를 씻기고 미음을 수워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무척 배가 고팠는지 미음을 맛있게 받아 먹더니 잠시 후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옥함 속에서 아기의 옷가지와 포대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넣어둔 걸 보면 아주 귀한 집 자식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어 이렇게 버려졌는지 알 수가 없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옷걸음의 이름과 태어난 날이 적혀 있는 걸 보니 이건 쓴 분명 무슨 증표 같으니 잘 간수해 누워야겠어요. 아기는 우리가 손녀겸 딸로 삼아 잘 기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리대기 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었습니다.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꺼질까 염려하며 바리대기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바리대기는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밖에서 놀던 바리대기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더니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왜 나는 없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빙글에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왜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고 저기 있는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지. 그럼요. 내가 너를 낳았단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하자 바리대기가 야무진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어린아이를 낳아요? 말머니 막힌 할아버지는 바리대기를 달랬습니다. 아가, 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란다.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러니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요? 바리대기가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진딸로 생각하고 앞날을 기약하려 했는데 벌써부터 부모를 찾는구나. 어쩔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옷고름을 내주었어요. 이건 내가 들어있던 옷감에서 나온 것이다. 너를 낳은 부모님이 넣어둔 증표 같으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훗날 내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보여주도록 해라. 바리대기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겨 엉엉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바리공덕 할아버지가 자기를 건져 올렸다는 바닷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를 녹함에 넣어 바다로 뛰어보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바리대기 공주는 가슴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묻은 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모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도깨비 이야기가 두 편이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바보스러운 면이 많아서 정겨운 우리 옛날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단골 주인공이지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힘들 때 소박한 바람을 담아 도깨비 이야기를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쁜 사람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반성하고 착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는 배울 점을 찾고 도깨비의 신통력을 통해 우리 인간의 소망을 꿈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